늘씬 탄탄 허리라인 만드는 폼롤러 운동 시작할게요 폼롤러를 매트 앞쪽에 두고 손으로 딱 지지합니다 무릎은 바닥에 대고 그 상태에서 푸시업 해볼게요 폼롤러가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체와 코어의 힘을 집중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10개 반복할게요 5 6 7 8 9 10 돌아옵니다 이번엔 플랭크 해볼게요 폼롤러를 정강에 두고 몸통 일직선 팔꿈치와 바닥이 90도가 되도록 만들고 그 상태에서 버텨주세요 코어에 힘 딱 주고 상체 최대한 곧게 펴주세요 여기서 만약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으면 코어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렸다가 다시 플랭크 자세로 버텨주세요 폼롤러가 발목까지 갔다가 다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옵니다 지금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 했던 플랭크 자세로 유지해주세요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폼롤러를 양팔로 잡아주세요 하체와 상체를 바닥에서 살짝 든 상태로 누워줍니다 상체 들어 올리고 무릎 가슴 쪽까지 쭉 끌어당겨주세요 폼롤러를 놓치지 않도록 양팔에도 힘을 꽉 주고 배에도 힘 딱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폼롤러를 앞에 두고 엎드려 볼게요 폼롤러를 팔꿈치 아래쪽에 두고 발은 땅에서 살짝 띄울게요 그대로 상체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폼롤러를 롤링하면서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움직입니다 등과 코어에 힘 집중하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발이 땅과 떨어지도록 힘 줘볼게요 발 내려가지 않도록 집중해주세요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뒤로 누워볼게요 폼롤러에 발 얹고 등과 발은 땅에 딱 붙인 상태에서 골반만 하늘로 쭉 올려줍니다 내려갔다가 올릴 때 엉덩이 힘 다시 한 번 쭉 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 딱 붙이고 배와 엉덩이에 힘 집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와서 우리 1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진행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시 푸시업부터 시작합니다 푸시업부터 시작합니다 폼롤러를 손으로 잡고 무릎은 바닥에 대고 천천히 푸시업 상체와 코어에 힘 집중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플랭크 가볼게요 폼롤러를 정강에 두고 몸통 일직선 팔과 바닥 90도 코어에 힘 딱 주세요 상체 곱게 펴주세요 코어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렸다가 다시 일직선 폼롤러 발목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주세요 이번엔 폼롤러를 양팔로 잡아주세요 하체와 상체를 바닥에서 살짝 든 상태로 누워주세요 상체와 무릎 끌어당기기 폼롤러 놓치지 않도록 양쪽 팔 힘 딱 주고 배에도 힘 딱 두세요 내려갈 때 몸통을 쭉 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 더 열 이제 폼롤러를 앞에 두고 엎드려 볼게요 팔꿈치 아래에 폼롤러를 두고 그대로 힘 집중하면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발은 땅에서 살짝 띄어주세요 등과 코어에 힘 집중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체 힘 열 돌아와서 마지막 운동 해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폼롤러에 발을 얹혀주세요 골반을 하늘로 쭉 올려줍니다 다시 한 번 쭉 골반을 하늘 위로 올릴 때 엉덩이에도 힘을 꽉 줘보세요 넷 다섯 다섯 힘 집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생하셨습니다 아홉 이 정리 홍thought 에摰 그 그래도 이 e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